네, 이 영상은 아침 8시 때 라이브된 김용민 브리핑의 토피코너를 토막내서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나간 것을 잘라서 보내는 영상인데요. 근데 사실 오전 10시에 결과가 나와서 추가로 녹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서울고등법원 행정 1회 1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입니다. 윤석열은 2020년 12월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라면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작 정직 2개월밖에 안 됐지만 나는 이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라면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오전 10시에 나온 것은 2심 결과인데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 정당한 정도가 아니라 정직 2개월은 대단히 약하다. 면직도 가능한 그런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나온 2심 결과는 1심과 달리 징계 절차, 절차가 위법하다라고 보고 취소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징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징계 취소를 요구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윤석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 8시 때 김용민 브리핑 시간에 판결 나오기 전에 라이브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원고 윤석열, 피고 윤석열 밑에 한동훈. 이런 기가 막힌 재판. 오늘 2심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달. 아니, 어쩌면 올해 가장 주목되는 판결이 될 수도 있겠어요. 결과 여하에 따라서. 오늘 있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의 1부가 담당하는데요. 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판사 이름까지 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은 원고 윤석열, 피고 윤석열 밑에 한동훈입니다. 원래는 원고 윤석열, 피고 문재인 밑에 추미애였습니다. 기억하시죠? 2020년 12월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2개월 정직 처분. 이에 대해서 윤석열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징계 취소 소송을 냈어요. 대선 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21년 10월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윤석열이가 졌어요. 완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해서 2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는데 아니, 고작 이 정도 징계 갖고 되겠느냐. 윤석열이는 면직도 가능하다. 잘라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를 사찰했고요. 채널A 기자가 한동훈 이름 팔아가지고 유시민에 대한 공작을 시도한 일. 이거를 윤석열이가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죠. 이것도 있고요. 또 게다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다시 한 번. 판사 사찰. 두 번째, 채널A 수사 관련해서 감찰무마, 수사무마. 세 번째,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윤석열이는 면직도 가능하다. 그런데 정직 2개월 처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웃기지 마. 너는 징계받아 마땅해. 땅땅땅. 이렇게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 10월에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2022년 3월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5월 취임과 함께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이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자신의 휘하였던, 똘만이었던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동훈으로서는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과거 검사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 이걸 도출해내야 합니다. 왜냐? 정부 대표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징계가 타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 한동훈은 이기면서 지는 꼴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퇴임 후에 형사 재판정에 설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으로서 마땅한 수사를 못하게 하고 감찰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직권남용 아닙니까? 윤석열 일당이 적폐청산 수사 때 가장 많이 써먹었던 죄목, 직권남용죄. 이게 바로 정확하게 윤석열에게 해당하는 그런 범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채널A 사건 기억하시죠? 유시민에게 공작을 가하려고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장관과 여러 가지로 교류한 바가 있는 이철 씨, 그 지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인에게 한동훈 목소리도 들려주면서 휴대전화에 내가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시민 관련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면 이철 씨를 봐줄 테니까 한동훈 검사가 그렇게 보증했으니까 저기죠. 웬만하면 협조하시라고. 유시민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좀 하라고. 이렇게 꼬드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제보자가 그걸 세상에 알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은 나와 무관한 이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채널A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한동훈이 실제 이동재와 상당한 교류가 있었고 그런 메시지를 이철 씨에게 전하려고 이동재를 시켰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대로 수사를 해야지요. 지금 죄 없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보호한다고 감찰 못하게 하고 수사도 못하게 하고 이랬단 말이죠. 이래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이를 징계위원회 회부했습니다. 그가 검찰총장일 때 2020년 12월에 정직 2개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정직 2개월이 너무 징계가 약하다. 면직도 가능하다. 윤석열 징계 오라 땅땅 이렇게 나왔는데 2심이 오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러니까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한 윤석열의 징계 취소 소송을 기각시킨다면 윤석열이가 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치명타를 입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윤석열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 이런 판단이 나온다면 한동훈 법무부는 윤석열이 이기도록 즉 정부가 패소하도록 애썼다는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1심에서 정부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정부가 졌습니다. 1심의 정부는 문재인 정부고 2심의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란 말이에요. 사실 한동훈은 패소할 결심을 이렇게 단단히 마음에 새기고 그 장관 권력으로 한동훈이가 장관이 된 다음 장관 권력으로 1심을 승수로 이끈 변호사들을 모조리 사임 또는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들로 채웠어요. 이 변호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매우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재판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 측 대리인을 향해서 아니 신문 내용이 뭐 이러냐고 막 여러 번 질책을 했어요. 그리고 사건 관련자를 할 수 있는 윤석열 징계의 과정에서 관여를 했던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재판인가? 이쯤 되면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막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자 만약에 2심에서 윤석열 뜻대로 징계 처분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 이것들이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재판을 그렇게 완전히 희화화 시키더니 판결을 뒤집었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당연히 사법부에도 불똥이 튀겠죠. 사실 이들은 법기술 전문가입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이 확정됐죠. 이것도 사실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형량이 매우 높은 위조 행사 그리고 사기 혐의 이걸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이거 갖고 다시 수사하라고 이렇게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거는 봐주려고 한 거죠. 검찰이 애초에 그 사문서 위조 행사 동행사라고 합니다. 이거와 사기 혐의를 빼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김건희 같은 경우 이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가 조작 연로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공범자들은 다 저 감옥 가고 그랬는데 김건희만은 부르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해서 본부장 만약에 부인 봐주고 장모는 싸게 끊어주고 본인은 또 이렇게 징계 처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다면 이제는 뭐 사법부가 윤석열에게 먹혔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그럴 일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워낙 제대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심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심 정부 측 변호인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했어도 원고에 손을 들어줄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기게 된다면 정부가 원치 않는 정부의 승소로 귀결된다면 윤석열은 진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겠죠. 자 윤석열의 징계가 옳았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총선을 앞둔 시기 구렁텅이에 빠지는 격입니다. 퇴임 이후에 윤석열이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총선을 앞둔 시기 그야말로 시궁창에 빠지는 격이 되는 거죠.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윤석열 정권의 운명은 기로에 섰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고 아마 투표장에서 그 분노는 확인될 것입니다. 그 어디다 투표했는지 투표 결과로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윤석열 검사 징계는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윤석열 징계 취소의 핵심 이유는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에 징계를 청구한 사람 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사징계법 17조에 나와 있는데 추 장관이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다라고 봤는데 대한민국 법원이 언제 이렇게 공직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절차를 들어서 부당하다 취소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나요? 전에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말 중체대한 그런 징계 처분에 대해서 정밀한 각도로 C12B를 따졌다니 경의를 표할 일입니다. 하여간 윤석열의 징계 사유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절차만 문제 삼은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징계 사유 아닙니까? 이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번 소송은 말씀드린 대로 이 징계가 옳다라고 해야 할 대한민국 법무부의 장관이 한동훈으로 바뀌면서 예고된 사달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애초부터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패소할 결심.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집권한 뒤 피고가 한동훈이 됐어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실 한동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에 하나인 채널A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의 징계 사유로 인해서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 수사, 방해를 했잖아요. 감찰도 못하게 수사도 못하게 방해했잖아요. 이로써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런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의 징계가 옳다라면서 이번 소송에서 피고 역할을 했어야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말이죠. 패소했단 말입니다. 아마 패소했으면서도 만세삼창을 부르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은 애초에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지만 한동훈 법무부가 이미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지적은 언론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정부 법무공단이 법무부 쪽 대리인을 맡고 있었는데요. 1심에서 이겼던 변호사를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법무부 쪽 대리인을 세웠는데 아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장관의 뜻에 어긋나게 윤석열은 징계받을 만합니다. 이러겠어요? 정부 법무부 공단이요? 2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성명준비 명령을 내렸는데 동문서답식 의견을 내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윤석열 쪽, 그러니까 원고 쪽,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 이런 쪽에서는 증인을 여럿 신청하는 동안 법무부, 윤석열의 징계가 타당하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법무부는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고 법원에 준비 서면을 제출할 시간이 한 달 넘게 주어졌음에도 재판 당일에 제출해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2심을 요약해보면 윤석열 징계, 절차는 잘못됐다. 그래서 내용은 볼 것도 없다 이거였습니다. 내용을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차의 문제점을 들어서 내용은 접근도 안 했으니 윤석열이 징계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윤석열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따져보지도 않았으니 말입니다. 2023년 12월 사법부도, 법무부도 역사에 그 이름이 오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브리핑에서 소상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